어, 왜? 야, 먹을 거 줘? 말해, 말만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구에다 갖다 주려니까 나 할게 뭐를? 할게, 천도제 너 이제 마음 먹은 거야? 너무 아프지만 않게 언니가 잘 해줘 알았지? 그래, 그래 내가 진짜 내 영역 있는 대로 다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너 많이 안 괴롭게 최선을 다할게 걱정 마 그래, 내일 하자 야, 시간 끌 거 없이 너 괜찮겠어? 응 이따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만 좀 하고 올게 강쉽, 아까 미안해 들어가세요 고생했다, 강쉽 오늘 좀 멋있더라? 아이고, 내가 안 멋있었던 적이냐 오늘은 쬐끔 더 멋있었어 로맨틱하기도 하고 야,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나 봐 옛날에 상균 씨가 그랬거든 신입생 때부터 좋아하는 여자애 생기면 자기 있는 꽃반지만 들어다 줬는데 너는 시비건우 스타일이었다고 아이고,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퇴근이지? 어 가자, 내가 앉아서 할게 봉선 씨도 같이 같이? 어, 수고하자 야, 뭐, 뭐, 잠깐만, 잠깐만 야, 내가 할 거야,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, 내가 할 거야 야, 뭐, 야, 이건 내가 오빠가 정문이잖아 해, 빨리 봉선이 이거 헤비한 걸로 해야겠어 아니요, 저 수집 조차도 할 수 있는데요 아, 에이 왜 이래 쟤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네? 응? 잠깐만, 잠깐만 앉아, 앉아 가만 있어라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? 응?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이렇게 키워보려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경험 싸우라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었잖아, 내가 나도, 나도 가만 있거라 그래서 내 마음 알지? 그럼요 잘 알죠 수십 우리 봉선이 웃을 때가 눈이 이렇게 돼 개같은 아 개가 강아지같다 강아지같이 너무 귀여워 개같이 생겨 강아지같이 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잘할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아니에요 수십 제가 더 잘해야죠 아닌데 아닌데 내가 더 잘할 건데 네 일로와 땡큐 놀랐지 나 이렇게 오픈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참 괜찮으세요? 수십? 나야 괜찮지 인마 너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울컥해서 내뱉은 게 눈치 보여 그렇지 뭐 근데 이해해 내가 좀 경솔하잖냐 괜찮은 거지? 어 네 저는 괜찮아요 10만 좋으면요 말도 이쁘면 골라 아니 저기 수영이가 한잔 하자는데 아 너랑 네? 저도요? 뭐 미안한 것도 있고 뭐 풀고 싶다고 괜찮겠어? 네 오케이 응 뭐야? 이거 드실래요 샘? 누가 줬어? 수, 수, 수영이요 연결이 answer 둘х 뭐 두툼 원